안녕하세요 지훈인데요 오늘은 토끼 모자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모지 복내에서 8천원을 산 토끼인데요 이걸 쓰고 오늘은 음식 ASMR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귤부터 먹어볼게요 귤은 두 개씩 가 있네요 먹어볼게요 미니귤도 있어요 미니귤도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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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쪽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오 귀여운 지우개랑 연필과 미니 지우개 있네요 여기 또 이런 맛있는 게 있네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진짜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이번에는 소리를 잘 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요즘 노릉지를 많이 먹으면 퍽퍽해지네요 길도 좀 먹고 물도 섭취해가지고 건강은 좋게 해야겠어요 요즘은 쌀쌀한 겨울이잖아요 12월 25일로 지났죠 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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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 이거 보셨나요 원래? 여기 식용 스티커 있어요. 먹어볼게요. 사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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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요 한 번 더요 좀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둘 둘 둘 둘 너무 맛있어 이빨에 누룽지가 끼어가지고 1분 감상 타임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Victor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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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춥다 추워가시고 손해내셨어요 1분은 지났네요 1분은 지났네요 1분은 지났네요 stun 1분이시오 8분 broker ông jeräge 7분 ching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지금 언제요 3분 2분 목말로네요 물이 시원하네요. 물이 시원하네요. 사모찌 그런데. 에이. 귤먹고 있었냐. 장난감들이 귤을 먹으려고 이제 탈출했어요. 진짜요. 진짜 없어졌어요 이거 귤소리로 잘 지었네요 눈 밟는 소리 이거만 먹고 맞힐게요 수영만 찍히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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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떨어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먹기로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걸크러쉬 금방 짠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